오 된장찌개 냄새 너무 괜찮다 손 좀 닦고 올게 언니 어디 갔다 왔어? 두부 만들러? 갔다 온 게 아니고 두부를 파는 데가 이 앞에 없더라고 헤매고 다닌 거야? 얘 잘해? 다 들어왔잖아 아까 여기 재료가 박통이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응 언니의 미션이야 박통이 안 열려? 열어봐 6학년이 넘어가지고 압력 밥솥을 못 열어 압력 밥솥을 여기 누르고 저기 누르고 지금 난리 났어 어? 열렸다 어? 열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깜짝이야 처음에 왔어 오 깜짝이야 처음에 왔어 아휴 깜짝이야 나는 지금 이거 뭐가 잘못됐나 안 했어 언니는 집에서 밥통에다 밥 안 했어? 난 비가 몰라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아 됐어 밥은 떠봤어 밥은 떠봤어 영원아 이제 되는 거 아니야? 응! 됐지? 응 갖고 갈까? 너무 위험해 위험할 수 있어 그런 거 위험해 아 예 나 저리로 비켜. 어, 예. 저리로 가, 저리로 가. 밥 먹는 게 전쟁이다. 아이, 예뻐. 아, 또 진수성 창이 됐네. 아, 고맙습니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하지 마. 아이고. 전 여기다 주세요. 네. 안 짜고 맛있어. 음, 맛있어. 그치? 고마워. 괜히 옆에서 자꾸 걱정하니까 식은 땀 났잖아. 음, 맛있어. 그래.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왜? 왜 큰일 났어? 밥을 더 먹어야 되는데. 응, 더 먹어. 오늘은 더 먹어. 밥, 이것만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맛있다. 아, 살 빼러 왔다. 살찌가가 다 됐다. 언니, 우리가 앞으로 맛있는 걸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왜 그렇게 슬픈 소리네. 아니, 그러니까 한 끼를 먹더라도 맛있게 먹어야 돼. 그건 그래. 너무 내가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 전국에 뭐 맛있다는 집은 한 번도 못 가봤어. 아, 이거 봐. 얘길이야, 세상에. 외국에 있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더 와서 한국에 맛있는 집을 그렇게 다녀. 여태까지는 좀 제가 성격이 이렇게 모가 나가지고 좀 이렇게 은둔형. 아, 그래? 은둔형이야? 은둔형. 네. 엄둔형이라고 그렇게 해맑고 그랬는데 은둔형이었어? 네. 저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스크 쓰는 게 하나도 답답하지 않았어요. 맞어, 거기에 편해.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니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제는 모자도 쓰기 싫고. 맞아. 우와. 우리 혜연이랑 달라졌어요.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겼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